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는? 난 좋게 좋게. 2017! 둘 중에 하나겠네. 얘네 문제 못 맞춰라, 문제 못 맞춰라. 두 점은 됩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조선말기의 지리학자의 이름은? 지리학자의 이름은? 음악 주세요! 정약용! 잠깐만, 일단 잠깐 이거 써주세요. 아, 근데 구조를 모르겠어. 대동여지도 모르겠어. 대동여지도 모르겠어. 대동여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건 알아요. 네. 그건 알는데, 노래만 치러면. 아니, 어쩜 그래. 일단은 형, 안무는 해보세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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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래 안 해보세요. 아, 이거 나한테 간접 안 돼. 설득 간접 안 돼. 옛날에 고르다 말이야. S.Y.S 노래 같은데. 한번 형, 맞춰보세요. 아, 알았다. 가수 이름 맞춰야 돼요? 아, 알았다. 아, 알았다. Q&S 맞죠? 아니네. Q&S도 아니라고? 야, 얘 때문에 정답 안 해줄 거야.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노래 안 끝내면 끝이에요. 노래 끝내면 끝이야. 아니죠, 아니죠. 노래 끝도 끝이지. 끝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거지. 아니, 이 구조는 힌드 없어요? 아니, 끊어지고. 노래 끝나도 끝내야 돼요. 노래 끝내야 돼요. 그냥 넘겨야 돼. 김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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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동. 한. 한. 할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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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애리아. 어? 김정우. 김정우? 트와이스 넘겨. 정답. 정답. 김정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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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과수다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에이핑크인가 누군가. 예. 야 내 거 연도 큰일 났다 얘들 안전이 90년도인데 정야경 정야경 정야경에서 김대동